하나, 둘, 셋 굿모닝 좋은 아침 눈 뜨자마자 너에게 잘 놀고 있었냐는 인사와 나를 번겨주는 너 밥은 잘 먹었는지 건강한 은간었는지 어디가 불편하진 않은지 하루를 너로 시작해 오, 너도 내가 그리 좋은지 이름 부르면 달려나와 내 손을 타고 올라와 햄찌, 햄찌, 햄찌 아프지만 말아 맘이 속상해 햄찌, 햄찌, 햄찌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네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나의 비타민 U 나의 비타민 U 어쩔 땐 나보다 더 널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항상이라 하는 게 많은 단어겠네 오, 그런 나를 너도 아는지 쓰다듬으면 내 손등을 내 손등을 간지럽게 깨물어 햄찌, 햄찌, 햄찌 아프지만 말아 맘이 속상해 햄찌, 햄찌, 햄찌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네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나의 비타민 U 나의 비타민 U 난 오늘도 너를 풀어주려 방 청소를 한다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네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니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나의 비타민 U 이거 한다고?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햄찌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와, 대박 선물해줬다고 만들었다고 이런 거 아니, 사인회 와서 내가 만들었어! 이러고 갔는데 설마 진짜 햄찌, 햄찌가 있겠어? 검색해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2017년 10월 10일에 발매 와, 이거는 진짜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로 팬들한테 노래 선물 받았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거 많이 찍고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